아 훌륭합니다 선하요? 네! 선하는 선하 누나 성이 뭐야? 김요 김선하 한번 다섯번 하자 김선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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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김선하! 김선하! 이 방송이 보는 것보다 실제 와서 하니까 더 재밌네요 아 여기 우리 감독님이 계좌번호를 남겨줬어요 왼쪽에 뭐 그것 때문에 외친건 아니에요 어느 분도 왼쪽에 보면 우리 후원금 뭐 치킨이라도 한 마리 먹으면서 할 수 있게 우리 민선장이 보드로라면 치킨을 참 좋아해요 네이버 가셔서 펜이 앞 주시면 주소 나오고 두 마리 시켜주실 분이 있으면 현금으로 주기 싫다 내가 현금은 좀 아깝다 하지만 민선이한테 쏘는 건 절대 아깝지 않다 그런 분은 우선 후원 받고 있습니다 김정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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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한 명씩 다 불렀어 뭐 안되면 어쩔어 없는거고 김정봉은 누구야? 아아악! 아아악! 민정봉! 민정봉! 아아악! 민정봉! 야 좋아 김정봉! 미치겠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지금 저한테 지금 치킨값을 보내셨습니다 아 치킨 그래서 꼭 그 말씀을 드리라는게 뭐냐면 5만원을 보내셨어요 이름값 한 번에 김성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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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에서 5만원입니다 김성완! 박수요!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다.. 어느 시켜요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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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하 밴드 한 번 하죠 선하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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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인천헤비메탈 중에서 블레이드라는ips 블레이드라구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블레이지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정봉씨에게 받в...받칭나 하하 하하하하 김정 봉? 오아 홍...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북아시아 최고의 밴드 블레이즈의 리더 김정봉이 아니고요 이분이 자꾸 봉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김정범 형님께서 지금 10만원을 주셨는데 5만원은 반송해드렸습니다 지금 그럼 또 김정범 또 해야되는 건가요? 아 잠깐만 우리 좀 얘기하고 김정범님께서 지금 당황하신 건가요 10만원에? 아니 좀 당황했습니다 10만원을 보내주셨는데 이건 아니다 우리는 5만원이면 된다 해서 지현석씨가 다시 5만원을 썼답니다 블레이즈 김정범님 다음 시간에 한번 꼭 모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5번 외치겠습니다 김정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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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민선 양 모셨는데 이민선 양이 다이어트해서 저번에 치킨을 누가 보내주셔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성수님 소나기 안성수님께서 5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4번을 지혜입니다 안성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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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딱 2시간만 하고 고기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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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가 다르네 또 님 얼굴 비슷하게 되세요 슬러시 님께서 구파메 라방 그리고 아프리카 방송 선합밴드 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학생도 응원합니다 노래하는 학생은 이선민 이빈선 이빈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거기 때문에 흥분했습니다 블레이즈 그 리더 이름이 뭐라고요 형님? 하하하하하하 까먹었어 하하하하하하하 이빈선 학생도 응원합니다 이빈선 학생 응원한답니다 그래서 후원했습니다 얼마 안되지만 차 한잔씩 하세요 감사합니다 차 한잔 하실 돈은 아니고 우리 슬러시 두 개님께서 10만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소! 열심히 하겠습니다! 하하하하하 여기는 이거 안 외쳐줘요? 슬러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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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한번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 통천님 오늘 어떠셨는지요? 타 플랫폼에서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예예 저희가 더 오래 한 것 같은데 예예 제가 오늘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아 많이 배웠어요? 예 보는 것보다 쉽지 않으니까 더 재미있고요 펜션이란 과연 무엇인가 음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머니 소중하고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돈만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전 진심으로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선화 밴드의 보컬 동천씨와 기타리스트 지원석씨 고등학교 최고의 보컬 이미선 양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보컬의 보컬은